7호 태풍 난과 8호 태풍 도라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67hPa,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39km, 75노트의 SSHS 카테고리 1등급에 해당하는 세력으로 오사카를 향하여 북상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 모두 7호 태풍 간에 대하여 도쿄에서 오사카로 태풍의 방향이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모의하면서 오사카를 관통 후에 동해상으로 진출한 이후 7호 태풍 간은 독도와 울릉도에 근접하면서 독도와 울릉도의 너울성 파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디의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독일기상청 모두 16일 수요일 새벽에 울릉도 인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에서의 광복절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7호 태풍 간이 동해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폭염 속에 강원도 동해안에 기습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 침수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폭우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보면 최근 한반도의 고온현상으로 열이 누적된 상황에서 7호 태풍 간의 영향으로 동해상에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습한 북동풍류의 기류가 유입되며 불안정이 강화될 수 있으며 서풍과 동풍이 수렴되는 강원 영동에서 강한 대류운이 발생하여 강원 영동에서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8호 태풍 도라의 소식입니다. 8호 태풍 도라는 현재 괌 동북동쪽 약 30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풍속은 초속 23m, 강풍 반경은 190km의 소형 태풍입니다. 8호 태풍 도라에 대한 수치의 보모델들의 예측은 모두 곧 북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하며 소멸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